영커훁 가보자 자 여러분 일단은 어... 우리 경보기 덱으로 시작해봅시다 등급전 근데 이거 덱을 하면은 덩차 니가 이겼다 수고 진짜 안나온다 오케이 네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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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걱정이다 진짜 이런 덱은 어? 어?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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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여러분 손에 잡혔어 첫 턴에 바로 나갈 수 있게 정신작의랑 자동경보기 헤엑 노드르무 좋아 뭐 별로 좋은 카드는 아니지만 일단 이 코에 일단 양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망할 괜찮아 예체력은 3이니까 대빈내요 빌라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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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 살아서 돌아와 야 진짜 뭐 나가도 게임 터진다 아 나갔다 야쓰 그대를 거부하리라 아싸 도발카드 한 번 더 빙더스인가요? 공격 안 할건데 말로론 자, 여러분 3텀의 필드 상황입니다. 이 덱이 이렇게 되면 정말 강력한데요. 네, 흐흐흐흐 노답댐 아아아아아아 근데 좀 때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재밌는데 아, 이렇게 끝나네 아이해 어쨌든 승리 아 아 어쨌든 목 목,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지금 몇 번이나 지고 한 번 이겼네